이것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. 멜체르데 콘체토르경은 보독으로부터 그의 소중한 와인을 지키기 위한 소문에 분을 지폈습니다. 이 소문은 전설이 되었고, 그가 가진 최고의 와인은 악마가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. 해마다 이 전설은 세계 곳곳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대를 거치며, 까시에로 델 디아블로는 악마의 보호화에 품질의 향상을 이어가며 전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. 100년 이상의 전설은 이 놀라운 와인을 계속해서 지켜줄 것입니다. 영원히 영원히